뿅아가 심심해요. 홍문서관 뿅아야, 동화책 읽자. 네, 엄마. 뿅아는 엄마 무릎을 뱁니다. 옛날에 옛날에 갓날에 갓날에 코올리게 아이가 살았는데 따르르릉 전화를 받고 엄마가 나갑니다. 잠깐 나갔다 올게. 뿅아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코올리게 아이가 생각납니다. 새끼손가락을 콧구멍에 밀어넣습니다. 손가락을 쏙 뽑자. 손끝에 묻어나온 것. 거무틱틱 코딱지. 돌돌돌돌. 손가락으로 코딱지를 빕니다. 동그래진 코딱지. 뿅아는 그걸 톡 튀깁니다. 빅 날아간 코딱지. 곰인형 얼굴에 콩. 곰인형이 찔끔 눈을 감습니다. 미안해, 아기고마. 뿅아는 코딱지를 떼어줍니다. 또다시 코딱지를 톡 튀깁니다. 픽 날아간 코딱지. 어항유리에 퉁. 금붕어가 코를 막고 달아납니다. 뿅아는 코딱지를 떼어냅니다. 또다시 톡 튀깁니다. 에그머니나. 코딱지가 코 잠자는 아기 입술에 콱. 아기 얼굴이 엄짝엄짝. 뿅아 얼굴이 엄쩍엄쩍. 에이 더러운 것. 휴지통에 버려야지. 코딱지는 휴지에다 싸서 휴지통에 버려야 되지. 아무데나 퀵퀵 날리면 안되지. 다 쑤셨어? 네. 그러면 휴지통에 갖다 버려.